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벽 부수기 두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쉬어서 이해해주세요 쿨구 자 아무튼 스토리머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로 가보시면 28단계 28단계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거 뭐야 작은 블록이야 저한테 싶거든요 작은 블록 발을 앞두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쉬어서 이해 글로만 설명하겠습니다 계란 계약 그리 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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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터널에서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엉덩이가 왜 이렇게 쉽지? 너무 쉬운 건가? 내가 세진 건가? 내가 세진 건가? 너무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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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 하여 liz 1. 2. 1. 2. 2. 1. 1. 2. 숲과 자기가 됐어요! 이 자동물 진짜 많아야죠 날아갔어 инструмент 안됩니다 노력하셨음 좋은 구기 멈추린 좋았어. 10만개 가자. 저희가 이렇게 막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이번에는 좀 더 되 닦아아. 예아. 좋았어. 기또하고 있는 건가요? 회력 직원은 알매덴이? 네. 안개, 안개, 안개. 안개. 마지막 단밤 킬필 뭐 살꺼 없나? 어 뭐야 아니야 레이저 작게 공룡력 쿨타운 강력하다면서 왜 공격력이 4.50이죠? 일단 목표를 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벽부수기 2 게임 3편 찍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게임으로 저도 찾아오도록 안녕